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파티비입니다. 오늘은 고령자 우선주택 수원 당수지구 행복주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우선주택은 고령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20년 거주가 가능하시고요. 주로 신도시에 고령자 친화주택으로 공급되는 새 아파트입니다. 거주 여건이 좋은 곳들에 공급되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노후에 편안한 주거지로서 충분한 곳이라 생각됩니다. 알뜰실버타운 고령자 복주주택도 함께 관심 가지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가까운 수원 당수지구에서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고령자 우선주택입니다. 12월 13일부터 22일까지 접수가 진행됩니다. 수원 당수 A1 블록 행복주택이고요. 총 세대는 1350세대입니다. 그 중 고령자 어르신들께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은 서울 남쪽에 있죠. 과천, 안양, 의왕 다음에 수원이고요. 수원의 서쪽입니다. 원성구에 당수 공공주택지구가 있습니다. 호매실 신도시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곳이 화서역, 수원역, 성균관대역이 이곳에 있습니다. 당수 신도시의 조감도입니다. 이곳이 호매실 신도시고요. 이곳이 화서역, 성균관대역입니다. 이곳이 왕송호수입니다. 의왕역이 이곳입니다. 수원 당수 공공주택지구대에서 A1 블록 행복주택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매실 신도시 북쪽에 당수 공공주택지구가 있고요. 그 중에 북쪽에 A1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서수원 시외버스 터미널이고요. 26B형의 경우에 고령자 어르신들을 뽑게 되는데 총 92세대를 건설하고요. 우선 공급 46세대, 일반 공급 46세대입니다. 26C형의 경우에 고령자 어르신들을 뽑는데 전체는 42세대고요. 그 중 우선 공급 21세대, 일반 공급 21세대입니다. 우선 공급은 수원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일반 공급은 전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신청 자격이 되신 분들은 누구나 지역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만 갖추면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내가 뽑힐 수도 있습니다. 26형의 경우에는 대략 임대보증금이 최대로 할 경우에 한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월임대료는 대략 6만 6천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거주기간 20년이고요. 36A형의 경우에 고령자 어르신들은 우선 공급 10세대, 일반 공급 10세대를 뽑습니다. 보증금을 최대로 늘릴 경우에 8,300만 원 정도 보증금에 월임대료 9만 원 정도 됩니다. 44A형의 경우에 고령자 어르신들은 총 30세대를 뽑습니다. 그 중 15세대 우선 공급, 15세대 일반 공급입니다. 이곳은 보증금을 최대로 늘릴 경우에 보증금 1억 54만 원이고요. 월임대료는 11만 1,57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고령자 어르신들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이 12월 2일이고요. 무주택이 시야 합니다. 그리고 만 65세가 넘으셔야 하고요. 소득 기준으로는 1인 기준으로는 358만 원 이하셔야 하고요. 자산 기준으로는 2억 9천 2백만 원 이하. 그 중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야 합니다. 우선 공급은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중 배점으로 먼저 뽑게 되는데 배점은 만 75세 이상의 3점, 70세에서 75세의 2점, 65세에서 70세까지가 1점입니다. 그리고 수원시에 5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 3점을 배점하고요. 5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 1점을 배점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3점을 또 배점을 하고요. 이렇게 우선 공급은 배점을 우선하고요. 배점이 같으면 수원시에 오래 거주하신 분을 뽑게 됩니다. 이것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해서 뽑게 되고요. 일반 공급은 그냥 추첨입니다. 신청 자격만 갖추시면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전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신청 자격이 되신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월 13일 월요일부터 22일 수요일까지 인터넷, PC와 모바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당첨자는 3월 23일 내년입니다. 발표하고요. 하지만 고령자 등의 경우에 인터넷 사용이 서투시기 때문에 현장 대행 접수를 하게 됩니다. 12월 20일 월요일부터 12월 21일 화요일까지 이틀 동안 현장 대행 접수를 합니다. 이때는 신청 서류를 모두 챙겨가셔야 합니다. 현장 대행 장소입니다. LH 경기지역본부고요. 임대 공급 운영 2부에서 대행 접수를 하게 됩니다. 주소는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입니다. 신청 서류는 주민등록 13자리가 모두 나오도록 해야 하고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작성하셔야 되고요.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되시는 분은 임신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어르신들 중에서 우선 공급 신청 시 배점을 추가로 받으실 분들은 해당되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공파의 설명 이외에 꼭 공고문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 배점표, 제출 서류, 그리고 인터넷, PC와 모바일로 어떻게 접수하는지 공고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현장 대행 접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당첨될 경우에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고문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공고문 양이 40여쪽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다 담아드리지 못한다는 점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으로도 이해가 안 되실 경우에 연락 전화번호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원 당수 공공주택지구 내의 행복주택, 고령자 우선주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우선 공급은 92세대고요. 수원 이외 전국에 계신 어르신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 공급이 92세대입니다. 26제곱미터형의 경우에 보증금 6천만원을 할 경우에 월세가 6만 5천원 정도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파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공파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공파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